1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다시 들으십시오.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2번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다시 들으십시오.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4. 시청 시청에 어떻게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청에 어떻게 가요? 4. 주말에 보통 뭐 해요? 4.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5.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8.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8.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서울까지 가려고요. 6시 20분 기차표가 있어요?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 공장에 가야 하는데 본사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공장에 가야 하는데 본사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가요? 이제 기차급도 불편합니다. 4. 다음을 듣고 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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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amat menikmat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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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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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